신데렐라 시리즈에는 하나의 아이돌 프로덕션의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모바마스를 시작으로 데레스테, 애니메이션, 다양한 코믹스까지 그 중 애니아까지 성공한 코믹스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뉴 149 13명의 작은 신데렐라와 작은 마법사가 펼치는 성장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느 프로덕션에 있는 제3예능가 이번 영상은 코믹스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뉴 149에 대해서 그리고 제3예능가의 탄생과 유닛 뉴 149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뉴 149, 신데렐라 걸즈 시리즈의 고믹스로 2016년 10월 15일 포스트라이브 트라이케셀 스토리 SSA 1일차에서 연재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작가는 키오느 선생님이며 첫 연재일은 정부 공개 후 한 달 뒤인 2016년 11월 말부터 연재를 캐시 연재처는 싸이게임즈에서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인 싸이코미로 매주 토요일에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틀 뉴 149는 언더 149의 약어로 작중 메인 주연들로 등장하는 13명의 친구들이 공식 프로필상 신장이 149cm 미만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생 아이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메인 시나리오는 일본의 어느 한 예능 프로덕션에서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제3예능가를 기획하며 거기에 소속된 13명의 주니어 아이돌을 중심으로 아이돌로서 한 명의 소녀로서 성장하는 아이돌 성장물 주니어 아이돌들의 부서인 제3예능가에 투입된 프로서와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틀은 13명의 어린 아이들이 아이돌이라는 세계에서 다양한 일을 경호하고 혹은 다양한 업계 선배 아이돌들을 만나서 성장하는 스토리는 똑같지만 애니와 코믹스의 경우 설정의 일부 다른 부분도 많이 존재합니다. 코믹스의 경우 일부 신데렐라 출신 아이돌들이 다른 사무소에 소속된 아이돌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지만 애니의 경우 본 회사가 대형 기획사로 변경이 되었기에 신데렐라 걸즈에 나오는 모든 아이돌들이 1가와 2가에 나눠서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코믹스에서는 뉴제네레이션즈가 1가 소속으로 나오며 그 외 아이돌들은 다른 회사 혹은 1가 멤버 2가 멤버로 나오는 것에 반해 애니레이션은 뉴제네러를 별도로 립스, 인디고벨처럼 이름 있는 유닛들이나 아이돌들이 전부 그 회사의 1가 2가 아이돌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이 각자 맡아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멤버들도 코믹스와 애니가 같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 그럴 때마다 스토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에 그런 것을 비교하며 보는 재미도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3예능과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뉴일사구에 등장하는 부서로 초등학생 유소녀 아이돌들로만 구성된 예능 부서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을 위해 기획된 부서로 오로지 초등학생 아이돌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총 13명의 아이돌이 그 부서에서 활동 중입니다. 제3예능과는 코믹스와 애니메이션에서 결성이 된 설정과 배경이 각각 틀린데 유입이 많았던 애니메이션 배경으로는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인 회장님의 지시로 새롭게 신설된 세 번째 연예 부서로 기존 잘 굴러가던 두 개의 부서에 더해 회장님의 방 강압으로 탄생한 유소녀 구성 세 번째 부서였기에 사내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은 부서였으며 사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 아무도 떠맡고 싶지 않은 부서로 통했습니다. 그랬기에 부서 창설 후에는 한동안 서로 폭탄돌리기마냥 실시하다 보니 담당 프로서가 없었으며 거기에 소속된 아이들은 그저 레슨만 반복하는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우리 과장님이 3년차 막내인 프로서에게 경험이라는 이유로 떠넘기기식 위임을 시키게 하며 제3예능과 프로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원작 코믹스의 경우에는 노령의 여성 프로서가 부장으로서 부서를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 이유는 요즘은 누구나 탤런트가 될 수 있는 꿈만 같은 시대이니 진지하게 임하는 건 물론 아이들의 가능성을 넓히고 싶은 마음에서 기획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을 위해 아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하필 그 시기에 허리 유통으로 인한 와병으로 휴직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공백기가 매우 길어져서 아이들은 관리 없이 방치되었고 쭉 관계자 없이 레슨만 받았다고 합니다. 설립 후 갑작스럽게 온 병이다 보니 후인 양성은커녕 다른 부장이나 프로서에게 인수인계도 못하고 소속된 아이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휴직을 하셨기에 당시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프로서도 없이 방치가 되어버린 유령 부서 취급을 당하게 된 것이죠. 코믹스 첫 하에서 카오르랑 니나가 프로서에게 또 없어지는 거냐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 앞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후에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방치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며 요양을 위해 퇴직하게 되며 대상 예능과는 완전히 프로서가 관리감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의 존재는 애니메이션에서 사라졌는데 애니의 설정은 회장님이 설립하였다는 설정으로 변경되어서 이 설정은 코믹스 오리지널 설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서의 위치의 경우도 애니와 코믹스에서 차이가 있는데 코믹스의 경우 사내의 작은 사무실로 마치 데레 애니 이쿨 때 신데렐라 프로젝트가 지하창고로 자리를 옮겼을 때처럼 초랑은 창고방이었지만 프로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활기를 찾은 친구들을 상징하듯 귀여운 그림이나 장식품으로 꾸며진 사무실로 바뀌게 됩니다. 애니에서의 경우는 본사랑 떨어진 어느 건물에 위치해 있는데 본작의 일가와 이가는 본사의 큰 사무실이 있고 건물도 기존 데레 애니에서 사용된 미시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상가는 개별 건물에 부서가 따로 있으며 건물도 사무소라기보다는 유치원 같은 특이한 외형의 건물로 본사 건물에 있는 레슨 룸이나 촬영룸 그 외 그런 어른들의 편의시설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멤버로는 여기서 코즈와 유키미는 코미스 설정상 초기 멤버가 아닌 후배 멤버이며 치카와 마이는 유령부서였다보니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다가 프로소서가 위임되고 활동에 시동이 붙이면서 소중반에 다시 사무소에 등장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이 둘과 함께 마이랑 치카가 후바이 멤버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12화 써머 라이브 기점으로 네 사람 다 뉴149의 모두의 무대를 보고 반화하게 되어 제3예능과 소속 아이돌로 들어오게 되었죠. 뉴149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언더 149의 약어로 작중 그녀들을 상징하는 유니명 이기도 합니다. 제3예능과는 코믹스나 애니에서 그렇게 인지도도 없던 부서였던 만큼 처음에는 단순히 작중에 등장하는 아이돌이 소속된 부서명으로 등장하였고 그렇게 눈에 띄는 부서도 아니었지만 애니메이션과 코믹스에서 중요한 통과점이 라이브 써머 라이브 시즌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돌 기획팀이자 유니소서도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이 이름은 애니메이션 한정인게 애니메이션에서는 윗분들의 세간의 주목과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 키가 149 이하의 어린 친구들이 모여있으니 언더 149, 뉴149라는 이름을 부여하였고 애들도 귀여운 이름이라며 마음에 들어하며 제3예능과는 유니명, 뉴149로 활동하며 트윙크 썸머 나이트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코믹스에서는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제3예능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중 써머 라이브 직전 유니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같이 머리를 모아 고민하던 중 제3예능과라는 이름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약간 거리낌이 있었지만 제3예능과라는 이름 자체는 그녀들 아니 부서에 소속된 모두에게 있어서 소중한 장소이자 이름 서로 나이도 학교도 다르고 모든 것이 틀리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하나고 소중한 인연을 만든 장소이자 이름인 만큼 그런 특별함을 간직하고 있기에 프로서가 생각한 방안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제3예능과라는 이름으로 임시적으로 정하자고 합니다. 물론 임신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지만 그 임신 속에는 앞으로 어떤 방향이든 뻗어나갈 수 있으며 어떤 때라도 제한하지 않는 이름으로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모두의 복음자리로서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유닛명을 제3예능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뉴149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149 코믹스의 탄생과 애니와의 차별점 제3예능과의 탄생 그리고 유닛 뉴149라는 이름의 탄생까지 코믹스와 애니는 서로 같은 틀이지만 스토리랑 설정은 평일 세계선을 타고 있는 뉴149 알아보면 신기하면서도 이 부분이 다루구나 하는 매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며 뉴149라는 유닛과 제3예능과에 대한 설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믹스의 리뷰보다는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는데 이는 직접 보는 것을 추천드리기에 설정과 개요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럼 뉴149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유닛비의 집중탐구나 뉴149소 엑스트라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싶네요. 그럼 안녕!